미국과 전쟁을 하기 전 이라크는 중동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단한 약조차 살 수 없을 지경이 됐다는데요. 국민들은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전통 약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약초가게 주인이 분쇄기에 허브를 넣습니다. 환자들에게 약용으로 판매할 허브가루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아픈 국민 대다수가 약국과 병원 대신 약초 판매점과 전통 약방을 찾습니다. 약국마다 동일 약품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엄청난 의약품 비용에 병원은 물론 약국을 찾는 것이 사치가 돼버린 지 오래. 한때 중동에서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2003년 이전 공공부분이 90% 차지했던 이라크 의료시장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과 부패 정부의 재정 악화 등으로 망가졌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무료인데 정작 대부분의 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허가받은 약초 판매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350개에서 460개로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후죽순격으로 생긴 다수 약방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근에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10개 지점이 폐쇄됐습니다. 각 질병에 유용한 식물이 있지만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 오히려 환자의 병을 키우거나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일도 잦습니다. 결국 공공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이 해법이지만 아직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엠입니다. 왜냐하면 월드뉴스 원엠입니다.